여러분 앞으로 닭가슴살 강아지 간식 엘리야 치킨 슬라이스를 소개해드릴게요. 색소, 소금, 설탕, 착향료 등 첨가물 없이 신선한 원물 그대로의 엘리야 치킨 슬라이스. 반려동물에게 좋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순수 100% 닭가슴살로 만들어진 저칼로리 간식이에요. 최상급 닭가슴살을 얇게 슬라이스하여 저온 건조 방식으로 만들어져. 식감은 부드러운데 오래 씹어먹을 수 있는 건강한 간식이랍니다. 칭찬 간식으로 잘라줘도 좋고요. 나들이 캠핑 여행 갈 때 챙겨가면 몸보신용으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. 바쁘세요! 바쁘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